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늘 2025년까지 대전 월드컵 경기장과 더감축구센터에 운영을 맡습니다.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프로축구단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스포츠시설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올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40억 원 가운데 입장료 수입 등을 제외한 24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 대전 하나시티즌은 월드컵 경기장에 스포츠 클라이밍 짐을 개장하는 등 시민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추가 콘텐츠를 연구해 월드컵 경기장을 새로운 인기 장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